멋지구나 멋진 친구구만 저런 친구들이 약간 자기 의지가 강해 남들 다 팬 가입하고 이제 인사해도 나만의 길을 간다 인정한다 야 5년이면 인정할게 인정한다 너의 굳은 의지 저런 친구들이 이제 군대에서도 시입할려니 제발 마지막에 구호 붙이지마 붙여 하지마 해 저런 친구들이 약간 고문관 훔치고 가지 야 근데 궁예 진짜 오랜만에 본다 뭔가 궁예 가지고 갔었는데 주방감 팬 가입한다고 네 믿어보겠습니다 넷 아 아 아 이기는데? 아 아 도망가요 가시다 상대방이 메칸닉이다 이럴때는 집 지키는 개새끼 마냥 집에 있으면 안되고 우리팀한테 러시가 간다 바로 마린 두마리 진출 바로 나가서 이렇게 정착 아이씨 잡아주고 빼 다른척하고 다른척하고 빼면 상대가 다시 빼거든요 이때 다시 가는거야 아우시바 아니야 돌아와 한 마리 나가서 마린 한 마리 때려봤자 핏도 안달아요 우리팀이 이렇게 나온다 나도 나가 지금 나가면 돼 지금은 링이 100% 빠졌어 왜냐 질러질러 갔거지 링이 절대 없어요 바로 나가서 이제 전진기지에 헛파나 뒤에 타이밍 좀 위험한데 잠깐만 이거는 기도하는 수 밖에 없어 링이 안오기를 다시 한번 나가서 이제 아 accountability what you are 받으실까요 어이밍 요새새끼야 코트롤 마신 들어가 아 지렸어 가만히 캐밍일은 뭐 약간 저그같은 테란이었어 말 움직이 뭐지 왜이렇게 빨라? 뭐지 왜이렇게 빨라? 뭐지 왜이렇게 빨라? 뭐지 존나 빠른데? 왜이렇게 빨라? 아카데미 짓고있는데 마린 로우 많이 뽑았나봐 1대 없거라고 스캔을 달아서 여섯 저그가 탈인지 봐야되요 근데 하나 꼬라지 보니까 탈할 것 같진 않고 리미할 것 같은데 리미할 것 같은데 언제 나가냐 많이 사업될때 나가야돼 사업될때 나가면 벌처랑 싸워도 이기거든요 굉장히 상황이 좌같아요 지금 벌처 수박되는데 탈까지 써가지고 전진 벙커는 버려야돼 전진 벙커는 버려야돼 저거 다 지키다가는 본진이 흔들려서 허락이 버립니다 전진 벙커 1대 잘하네 메카닉 칼 2대 까다로운게 여기서 이길 방법은 1개밖에 없어요 자같은 상황에서 이길 방법은 마린메딕을 많이 모아서 블레이저드 사장님이 마린메딕을 세게 만들어주기를 만들었을때는 기도할 수 밖에 없어요 점타! 아! 피! 1 깜짝이야 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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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토스는 할게 없어 고방 그 분 나오기서 내가 1대1을 까야돼 마지막 희망이다 0일업 타이밍 아! 피! 아! 또 돈 났을 못하네 가야겠다 가야겠다 이제 가야돼 수업뻐맨은 죽어당기 나가는 타이밍에 터렛을 지워주는거야 이제 내가 마린이 분신이 없으니까 두 방으로 게임 끝난다 한 마리 1킬 베이드 한 방 얘 discussed 이 두 방으로 끝난다 아Cu- 탱크되면 무조건 빼야돼 저글을 죽이면 돼 너의 힘이 부족하네 힘이 부족하네 마디메트 캐브되라 손 준다고 해 It's too high to get hit 잘해라 잘해라 근데 적이 잡히면 진다 이거 뚫어야 된다 ıohu 겨 이벤트 네 겨λε 집 중 ór 가빡, 가빡, 가빡 흔히야 따라가 시발 테라니라 내가 초시했으면 너 중에 뒤졌다 와 리버 좋아 와 잘 보이고 있어 3개의 능력 나이스 이제는 컴컨이 많아도 죽일 수 있어 1,2,3 되거든 어 이거 어픈거 잡아주지 헝파라 막아줍니다 항상 천천히 어픈 대기 직전에는 가면 안되요 기다려 어픈은 된다 림 림 상대 림 상대 림 림 림 림 림 림 림 야 아니야 잠깐만요 이게 게임하기 싫은스윙킹인데 이거 멀리 수업에 접히 어? 1시 적응. 아 드라곤이다 우리팀이 질럭이 나오니까 내가 버커를 안받고 배체플레이 우리팀 7드라야? 야 님, 7드라? 야 이거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 있겠 님 7드라에서 내가 1 막아주면 혹시나 힘내갔네? 좋아 널 믿을게 휘세야 너를 믿을 바에 뒤지는게 날것 같으면 할거야 믿을게 너밖에 없어요 어? 어? 빨리 커 빨리 커 제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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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인 시켜 봉인 시켜 오케이 야 봉인 시켰어 존나 잘했지 오보도 하나 잡겠다 오보도 잡 어? 오케이 안줘? 거의 뭐 씨벌 이거 그냥 어? 이게 투토스 원테란은 테란이 좀 잘해야되거든 근데 우리팀에 테란이 없잖아 일단 토스들이 질러만 뽑아줘도 테란이 잘하면 뭔가 할게 있어요 아무리 분리해도 근데 일단 저프 끄네 저그 투토스 자 투토스 원테란으로 투토스 원 저그 이기는거 알려드릴게요 자 자 일단 폴로버가 온다 이거 일단 이거 잡히면 안돼 최대한 이렇게 디펜스 아 먹겠어 자 이거 정찰 정찰은 가줘야돼요 아 형제 저테프네 저테프면 이 꼴을 막으세요 이 꼴을 왜 막냐 저테프인데 입구를 안막으면은 나중에 이게 우리는 저그가 없고 상대에는 저그가 있잖아 그래서 마린이랑 질럿이 같이 오면은 링이랑 내가 알고도 막기가 힘들어 그래서 입구에 미리 벙커 어차피 나중에 벙커 해야돼 어차피 나중에 해야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 드라곤이든 안쓰는지 나가려면은 미리 지으세요 미리 이걸로 또 상대가 탈가는지 잘 봐줘야돼 미드랑 찍어 이렇게 찍고 하면서 찍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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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를 계속 먹네 이러면 발탈이야 이렇게 발탈 이러면은 동족이 안좋을수록 이길려면은 태크가 빨라야돼 일단 바로 아카데미 지금 이게 나한테 오면 좀 위험하긴 한데 벙커 있으니까 쉽게 도와줘 이제 나가서 역시 나한테 포토하나 이런거 확인을 해주고 마린 움직이려고 살짝 업으로다가 풀어줘야돼 빠지게끔 살짝 들어가서 모으고 셔플 찍고 여기서 마린은 쉬면 안돼요 동족이 불리하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테란 싸움 이겨줘야돼 질러가 좀 잘 싸우고 있어 근데 좀 잘해 좋아 나쁘지않아 5시도 기본기가 있어 근데 마린을 꾸준히 생산 센터 찍어주고 이제 센터 가로 해주고 센터 유지만 해 유지만 해 비등비등하게 싸워주면 우리가 좋아 왜냐 링이 많으면은 마린이 못나가는데 소모가 되잖아요 나가요 나와 나가서 도와줘 같이 공략 공략 그리고 싸움은 뭐다 선빵이다 공략 그 공략 오면 1시 갑시다 어차피 이렇게 토스 저그랑 토스 토스 테란 섞여있으면은 무조건 테란에 잘 크는 쪽이 좋아 자 무빙샷 태백이 되거든요 무빙샷 죽여와서 그래서 빈딥 대비 매니클 홀드 가자 strims пока committee 수고 mutu strems 전 이제 2,000명, 3,000명, 3,000명, 4,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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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명. 제가 정리한 게 있어.